아 화장실에 불이 나고 있구요 여기는 깨끗한데 가시가 있나요? 누가 먼저 죽을지 근데 이렇게 불이 있으면 문 열리는 순간에 이게 불이 하염이 딱 터져가지고 바로 죽을 수 있어 얘는 좀 시간이 걸릴거야 얘야 터져라 이런 씨 안 터지네?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누가 먼저 죽을지 마치는 모바일캠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스토피보이 뭐야 바로 시작인가? 탭 투 추즈 아 둘 중에 하나 고려하는 소리야 누가 먼저 죽을지 자 시간제한 있는 거야? 아 이거 빨리 안 맞추면 열쇠를 못 얻는 거구나 당연히 총이 이기지 않을까? 근데 이거 병맞게임이면은 도끼가 왠지 이길 것 같은데 또 좀 상식적으로 가볼까? 일단 얘 골라볼게요 음 역시 너무 쉽죠? 맞춘 거야 이제? 뭐야 뭐야? 왜 틀렸지? 총 맞은 애 안 죽었나? 바로 광고 나오는 수준 아아아아 누가 아아아아아아 이거 누가 죽는지 맞히는 거지? 맞다 맞다 이기는 사람을 고르고 있었네 나는 제 능지가 드러났네요 아까 나왔던 건데 이거 아까 나왔던 건데 아 이거 뭐야 아 얘가 이걸 싸워서 맞춰서 이거 떨어뜨리면 그냥 얘가 이길 것 같은데? 그럼 얘가 먼저 죽어 그냥 그치? 그렇지? 너무 쉬웠죠? 또 이거야? 이건 도끼가 이길 것 같애 여기 막혀 있어가지고 그렇죠? 너무 쉽고 오케이 열쇠 여섯 개 아 총을 눌러야지 아 진짜 멍청하네 진짜 왜 이래? 자꾸 이길 사람을 고르게 되는 거지? 뭐야 뭐야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남자들 모습 대체 얼마나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길래 어 뭐야 돌을 왜 죽일라고? 아 날아갈라고? 휴우! 어디갔어? ㅋㅋㅋㅋ 아니 여기 떨어져 애한테 떨어져도 죽겠다 같이 뭐야 날이 났어 어? 아니 커플이 탄생해버렸다고? 도대체 뭐야 죽 뭐야 안되 ㅋㅋㅋㅋ ㅋㅋㅋㅋ 결국엔 제일 늦게 온 애가 이기는 거네 어 갑자기 죽는다고요? 갑자기 왜 죽지? 아 이건 못 Taking 그냥 맞게 골라 모르겠다 남자 죽는걸로 가자 살금살금살금 과연 여자 삐졌어 지금 화났어 아 이 남자를 사랑했네 그 한순간을 생각을 해 보 Airlines 쏘옹 여기 넘어가겠네 얘가 죽겠다 여기 넘어서 얘한테 점프 아니 거기서 속도가 안 나는구나 아 여기서 오르망길에서 속도가 안 나는구나 몰랐네 또 나왔다 치명적인 그냥 또 나왔어요 과연? 대체 무슨 매력 갖고 있길래 아 여기도 있네 장애물이 오! 아까비 오 밧줄 오 머리 좀 쓰는데 안돼! 아니 이걸 밧줄이 버틴다고? 그럼 살금살금 갈 필요 없지 않나? 밧줄 왜 이렇게 안 끊어져 이거 뭐야 아 또 남자가 죽겠지 뭐 헤이! 아 안돼! 헤이프 버니 나 돈 있어! 돈에 바로 아이고 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떨어뜨려 아 근데 얘도 죽을 수 있겠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여기 무게가 실리면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먼저 죽어 어 위의 사람 이건 백퍼야 허어어어? 간다! 안돼! 아 이렇게 늘어 터졌어 ㅋㅋ 처음부터 데이트인데 뭐야 뭐야 죽여버려야 돼 커플 없애버려야 돼 죽여! 어? 어? 이런 미친 뭐야 이거 어 개 불쌍해 설마 또 여기서 눈 마주치나? 정답입니다 미친 여자 갈아타기 선수잖아 어어? 아 여기서 죽나요 둘이? 아! 헬프미! 과연 살려줄까요 남자가? 미친 여자 이 러브유 하자마자 바로 앞에 뜨는 수준 어허여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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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씨 아이씨 하하핳하핳하핳ㅎ 아이씨 여자라 제일 나쁜데 뭐야 설마 여기서 아 이 멍청한 자식아 그렇게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 이번에도 연애 스토리인데 하지만 또 이 자동차를 눈 마주치겠지?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냐고 게임이 무너지겠다 이거 떨어지겠다 얘네가 죽는다 아씨 이번만큼 좀 이번만큼 권성지각 해달라고 아 진짜 콜로 왜 가냐고 어 뭐야 뭐야 어? 어 설마? 예예예 이거지 아 사이다 아 속이 다 우려나다 아 화장실에 불이 나고 있고요 여기는 깨끗한데 가시가 있나요? 누가 먼저 죽을지 근데 이렇게 불이 있으면 문 열면 순간에 이게 불이 하염이 딱 터져가지고 바로 죽을 수 있어 얘는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얘야 터져라 이런 씨 안 터지네? 말이 되냐? 밀폐된 공간에서 문 열면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아닌가? 문 깔아서 모르겠네 아는 척 좀 해봤는데 아 방귀 켰어 안 돼? 화생방이 시작됐다 개빡쳐서 얘가 때려서 죽이는 거지 얘 죽여 죽여 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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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버려 어떻게 뚫렸냐 고긴 신기하네 고치 이런 사이다 사이다 너무 좋고 아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 이래서 미리 예습을 해야 돼 얘가 죽었잖아 그쵸? 빨리 골랐어야 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오르막길이 아니었다 아 경사가 달랐네 그래 예습을 한다 해도 똑같이 문제가 나오진 않지 어 다르게 나오지 오케이 다음 어 또 스나이퍼 나왔다 근데 얘가 죽어 무조건 총이 먼저지 뭐 이런 씨 총을 먼저 쐈어야지 멍청 머저리 새끼 아 얘 아 이겼다 아니구나 아 나 이기는 이기는 죽은 애 고른 줄 알았네 아 민망해 쟤가 머저리였네요 머저리 새끼 어 또 나왔다 그녀 치명적인 그녀 또 나왔어요 오 더 멋진 남자 나타났다 어 뭐야 싸우는데 뭐야 뭐야 살았네 뭐야 개잘싸워 와우 살아있어요 근데 여자 정의는 승리한다 솔로만세 어 여자 절뚝거리고 있어요 발 삐었나봐 커플지옥 찔기네 얘네 안 죽네 이게 사랑이 어 여자 죽었다 어 근데 얘가 여자 죽은거 보면서 각성해가지고 얘가 죽는거지 풀파워 이것이 바로 커플의입니다 사랑의 힘 러브파워 또 하하 야 우와 하 하 죽어 씨 죽어 확인사살 해야 되는데 고치 확인사살 아 이걸 또 커플을 응원해버렸네 어 이거 또 나왔다 데이트 또 뭐 돈 버거 바람피겠지 뭐야 평화로운 척하다 또 뭐 나오겠지 키스하고 난리 났구요 우주까지 가네 아 또 돈 나왔죠 부자나왔죠 과연 이번에도 눈을 그냥 하트 뿅뿅하네 얘네 하트 띄우지도 않았는데 돈 아니야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돈이 최고야 하하하 돈이 최고야 조지자 사이다 가자 우리 우울해 할 때 아니야 조져야 돼 고치 고치 하하하 하하하 이런거 또 사이달아서 좋아 이 게임이 어 스나이퍼될 겁니다 이걸 먼저 끊느냐 얘가 총을 먼저 쏘느냐 이거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이다 제발 쏘 쏘질 않네 어 아 이게 맞춘거구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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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춘거지 아 왜이러지 이거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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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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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여기가 더 짧은데 여기가 좀 길어서 얘 왼쪽 어 아 몰라요 이거 근데 오른쪽에 먼저 좋은거 같은데 아 진짜 간발에 찼네 이거 아 또 또 또 또 어 영화가에서 애정행각 심하게 하면은 바로 사이다 간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 어 또 다른 여자가 나왔어 여자가 두 명 나온건 처음인데 아니 이거 설마 바로 바로 첫눈에 이 여기 사는 애들 뭐야 대체 다 금사빠야 금사빠 돈미세 돈미세 금사빠 어 이거 선수 어 얘네 조져야지 의자 갖고 어디가세요 하하하하하 의자가 이게 들어지는 의자였어? 뭐 처음보는 캐릭터인데 좀비 좀비 같은데 그쵸 아 좀비한테 죽거나 얘 이건 뭐야 애는 어떻게 죽는거지 왠지 애가 죽을거 같은데 아니다 당연히 좀비가 죽이지 어 화장실 급해요 개급해 톡톡톡 계세요 사람 있습니다 어 말이 없습니다 남아주세요 얘가 개빡쳐서 애를 죽이는거야 부셔버리는거야 그냥 어 참 방구폭탄? 하하하하 아 똥폭탄 도끼대 해굴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이거 아 해굴 엄청 약할거 같아 그렇지 해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다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인데 왜 여자 화장실로 가냐 뭐야 미친놈 모르는척 하네 야 당연히 여자가 얘 죽여야지 조져 하하하하 그렇지 참교육 가야지 코 그냥 조져버려야지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왜 싸우는지가 궁금하다 이제 어떻게 싸우게 될지가 궁금해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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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죄야 죽어 그냥 너 던져 호호 하하하하 변태새끼는 뒤져야지 아 사무실에서 담배를 핀다 금연인데 아무리 상사여도 근데 얘가 담배 연기 때문에 죽는거 아니야? 아냐 조져 의자 들어 모니터가 들었네? 하하하하 책상까지 들었네? 하하하하 비매너새끼는 다 죽여야지 아 소음공예 이거 계속 사이다 같은데 이거 다 폭탄 뭐야 가자 쓰리 투 원 고 뿜암 소음공예도 뒤져야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먼저 죽을지 고르는 게임 해봤는데요 어 재밌네요 잠깐 즐기기 좋았던 똥게임 오브 똥게임이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할 때 해보세요 안녕 안녕